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텐데 이런 문장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도 나오는 선심성 코로나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을 볼 때마다 걱정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가정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로선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곳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반드시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 노무라 정권의 보고서입니다 일본계 노무라 정권이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되는 경우에 한국 경제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월 30일 날 노무라 정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2.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스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정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 DGP 성장률이 최소 마이너스 5.5%보다 최대 마이너스 12.2%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정권은 앞서서 한국의 2020년도 GDP 성장률을 0.2에서 1.4%까지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충격이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는 보고서입니다 노무라 정권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우울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세계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4월 중순까지 시행되고 코로나 사태도 조기 종식 방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5.5%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회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4월 말까지 엄격하게 시행되고 코로나 사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6.7%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듬해인 1998년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5.5%보다 훨씬 더 큰 수치입니다 다른 전망치보다 노무라 정권의 예측치가 낮은 것은 한국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겨울과 2021년 1월에 걸쳐가지고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서 2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정권은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5월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금리는 빠르게 하향선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한은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이어서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전세계 코로나19의 감염자가 4월까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난 경우를 최악의 상황 나쁜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은 완전한 신용경색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심각한 경제 피해와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12.2%까지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무라 정권은 예상합니다 한편 노무라 정권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마이너스 9.0% 좋은 시나리오 하에서 마이너스 5.9% 나쁜 시나리오 하에서 마이너스 11.3%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전망치보다 최악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1.0% 좋은 시나리오 하에서 1.5% 나쁜 시나리오 하에서는 0.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거래 실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노무라 정권의 전망치처럼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이 두 단위까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왔던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과소 추정된 그런 전망치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재정지출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두고 서울대 김재영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경고를 최근에 자신의 칼럼에서 제시합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100조원의 약발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그 기간이 예측불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찌하겠는가 지원금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지원이 끊겨서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어찌 되는가 실물의 추락으로 밀어닥친 신용경책과 금융부분의 위기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그때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이 절벽 옆에 와 있을 수 있다 절벽 앞에 도달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아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바로 노무라 정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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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